아니 이번에 뭐지 출국하고 갔다와서 시즌 새로 열리면 진짜로 방송 열심히 암 아니 솔직히 이게 지금 워낙 해야 될 일도 많고 프리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롤 할 그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육이 없으면 그냥 근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도 이제 뭐지 1월 6일이면 다 끝나고 일단 1월 6일에 저의 개인적인 일정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쯤이면 시즌도 새로 시작할 때니까 그러면 진짜 방송 매일매일 5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다들 인정하잖아 이거 프리 시즌에 솔직히 이육 떨어지잖아 제가 다음 시즌 시작하면 중국 서버부터 1등 달리기 할게요 혼자 하던가 아니면 필요하면 듀오를 구해서라도 이번에는 한국 서버 말고 중국 서버부터 하려고 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쵸